가방? 안 사주기만 해 나 진짜 실망할 거야 8년째 쓰고 있는 불쌍한 내 지갑은 안 보이냐고 전문님의 볼링 회동에 맞서는 부사장님의 낚시대회 공지가 딱! 과장님도 이젠 노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누구 편이야? 편이라니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낚시냐 볼링이냐 이것만 해도 머리 아픈데 뭐 살지 정하셨어요? 전 가방이 날 거 같은데 저는 사모님 지갑이요 아 진짜 누구 걸 사지? 휴레카 아 죽은 untoli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